최근 일본 전역의 활화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면서 더불어서 화산에서 발생하는 화산성 지진이나 분화구가 배출하는 증기량 증가가 빈번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듀슈 사코라지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화코네 화산이 화산성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산채 팽창으로 인한 대폭발 조짐에 대하여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12월 18일 후지산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8일 오전 9.17분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국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지산 지진은 보름 전인 2021년 12월 3일에도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국구 후지산 근처에 5개의 호수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에 3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인근 가나가와 현과 군마 현 사이타마 현 시조카 현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으며 몇 시간 뒤에는 인근 가나가와 현 서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산 근처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오약 이상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과 3시간 정도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워카야마 현과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산 근처의 지진은 후지산 폭발 우려와 함께 최근 들어 자주 발생했던 워카야마 현의 지진들과 더불어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발생에 대한 걱정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가노현 중부에서 12월 18일에 규모 2.3의 지진 그리고 12월 17일에는 규모 1.9의 지진이 2번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근처는 난카이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7.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30% 이상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단층대입니다. 이곳 말고도 도쿄도 경계선 안쪽으로 뻗은 다치가와 단층대 역시도 최근 폭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폭발 이야기가 나오는 단층대는 두 곳입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와 다치가와 단층대의 폭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곧 고름달과 동지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